멋있으십니다 멋지십니다 멋있으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정식 수면 아니라니깐 니가 그렇게 되다니? 나 완전 낙살 돋았어 네? 네? 죄송하시오 미래가 생각보다 비용한다 저요? 괜찮아요 전 모릅니다 이 오렌지 껍데기만 놓고 단자지가 지 나 황당하던데 돼지 똥물이 충격이야 어렵고 냄새나는 도쟁이야 서 서 젤리나 쫄리 이상한 동네 젠마 줘봐 너 들켰어 꼬미난 으아악 으깨유쇠 가가내라고 형 조심해야겠어 꼭 찾을겁니다 여깄어 제가 찾은겁니다 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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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바꿔 주시고 나도 왜 그런 거야? 담는? 내가 이대로 보낼 것 같아? 네.... 문압니다 10만원짜리 히 angle 여기도 하고 싶어요? 아마도... 누가 했지 않더라? 대답은 사이입니다 예쁘다 그럼 그래도 10만원짜리야 누가? 누굴 사랑하든 다 부실하나 좋겠지요 너무 팬 아니야 멋있으십니다 어구와 글로벌님 내 눈엔 달밖에 안 보여 좋아해도 안참겠습니까? 누구 싶어요? 진우야 내 눈 없이 살아 내 눈 가려줄게 어이가 빵 터져나 사라지게 안 돼 정말 눈물이 통풍 납니다 잘 들어 돼지토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어설픈 여자애들 하나 해줄까? 딸지마 네 미래의 약사 때문에 못 알아봤어 하지 마십시오 미역국이죠 상태령 딱지가 날아신다 태어나줘서 한 번 하지마 멋있게 되게 힘드네 이게 제일 맘에 듭니다 딱지 보낸 놈이 하나 없어가지고는 이런 날 망치지 마세요 고민하면 실태잖아요 이제 고민은 어떻게 가자 따뜻한게 좋겠습니다 까만색이 좋습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 고객님 괜찮아? 친구 때문에 마심약서가 없어 고민하느라 한편에 배가 괜찮아질 때까지 아 난 여기 없어도 안 보이는데 있지마 고민하면 여자야 저장 안 보이는데 있지말랬자 제 여자입니다 당연하십니다 제 여자입니다 당연하십니다 감소까지 속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이다 난 완전 좋아 새벽이 넌 집에 있어라 내 집거러워 어디있어 비 비 비 비 비 비 보 비 비 비 비 뭔지 씁니다 아 이시야 택 택 아 누가 주워갔나 간지럽습니다 해변해줄 수 있어 으으으으야난 불이 내가 신으면 되게 어이없고 기분 나쁠 거다 선관 시기를 끼워들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해 온 여자를 보게 될거야 니가 자꾸 보이잖아 새데로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